안녕하세요 자 이 눈이 하얗게 이렇게 왔는데요 이 눈 속에 요 파릇파릇한게 볼까요 어 지금 모양이 털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워낙 추우니까 이제 약간 어 뭐라 그럴까요 좀 꼬불 하셨네요 자 이게 바로 갯기름나물 입니다 여러분들은 갯기름나물 이라고 하는거 보다 방풍 이라고 해야 더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이름은 갯기름나물 이구요 사년과 우리 미나리과라 그러죠 단연생 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열매가 맺은 자국 이렇게 있습니다 아 갯기름나물 방풍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주로 자생지가 남해안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도 충남 서해안에도 꽤 많이 자생을 하고 굉장히 큽니다 자생지가 보면 실제로 엄청 커요 그리고 또 특히 섬지방에 그렇게 더 큰 것 같아요 큰거는 뭐 거의 구리떼 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 그 조선무 뿌리가 그런정도로 큰 것도 있어요 어우 눈이 많이 오는데요 아 입은 좀 어긋나구요 입자료가 좀 깁니다 뭐 이삼에 우리가 깃골 겹잎 이라고 그러구요 어 갯기름나물이 왜 방풍으로 이름이 분류해졌냐면요 저 이거 보령 지역에 도키스 센터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일반 그 소득 작물로 보급을 할 수 있나 연구하다가 양명이 중국에서 그 방풍 대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쓰기 시작한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석방풍 뭐 산방풍 방풍 이렇게 불리였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방풍으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농가에서 받은 사람들이 갯기름나물 하면 잘 모르고 제가 이제 그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그 방풍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불리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방풍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게 혈관계 워낙 이제 좋다 보니까 뭐 이 쌈채소 또 우리가 나물 뭐 장아찌용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맛있어요 또 식감도 괜찮습니다 향기도 괜찮고 문원에는 맛은 맵고 달달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방광 간 우이 소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풍을 없애는 걸 많이 나와 있구요 한방에서는 이제 뿌리를 말려서 약재를 사용하는데요 중풍, 두통, 오완, 발열 그리고 뭐 전신통, 인후통 특히 중풍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약재로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입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나물로 쓰기도 하고 국, 장아찌 등을 해 먹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괜찮습니다 베타카로틴 이라든가 푸테릭신, 쿠마린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항산화, 항암, 항염 특히 항염하고 관련이 많은데요 몸에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민간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민간에서는 주로 감기 치료에 많이 사용을 했구요 그래서 기침이나 또 이제 자연강장제로도 활용을 한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다년생이지만요 지금 여기 보면 어 옆에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보통 제가 이거를 제가 한 20년 이상 키워 봤어요 어 이제 밑에 그 뿌리 약재로 쓰는 뿌리가 어느정도 성장하나 보니까 거의 제가 그 조선무 그 기다란 아니 조선무가 아니죠 외무라고 하나요 기다란 그 지름이 한 5cm 까지는 크는 것 같아요 그 길이도 모래 틈이나 이런 데서 자란 것은 이게 바위 틈 모래 틈 뭐 흙 가리지 않고 자라요 그런데 어 모래 틈에 자란 것은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한 40cm 이렇게 에 더 긴 것도 있어요 한 50cm 까지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취할 때도 그런 데서 채취를 해보면 뿌리를 약재로 사용할 때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추운데도요 여기 지금 영하 9도 두 번 지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정도면 차 대용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잘 말려 가지고 그렇게 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린거는 우리가 이제 나물로 주로 먹기 때문에 어 입을 따로 말려서 이렇게 드시는 것은 뭐 드문 일인 것 같구요 그래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뿌리는 채취를 해서 잘게 썰어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차 대용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의외로 우리 몸을 살리는 특히 혈관계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 항암이나 항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혈관계 좋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보면 뒤에 보면 약간 그 우리 미나리과 특징이 그 겨울에는 별로 배 안나는데요 봄에는 약간 은빛 돕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자 이번 시간에는 방풍에 대해서 원래 이름은 갯기름나물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